당신이 천재일 수도 있다는 증거 야행성이다 야행성 인간들이 아이클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지능 지수와 사회성까지 높다 거짓말을 잘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의 의미를 사용하게 된다 욕을 잘한다 욕을 잘하는 사람은 어휘력이 높고 이는 높은 지능과 연결된다 걱정이 많다 고민이 많을수록 천재일 수도 있으므로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뭐라하지 말다 음주가물을 즐긴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이클가 높다 장남 장녀다 첫째로 태어난 아이들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똑똑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어릴 때 악기를 배웠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공간지각력, 인지능력, 암기력 등이 높은 편에 속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